오늘 다룰 내용은 유타 전쟁인데요 브리가미 회장이 그렇게 말했었죠 미국 국민들이 10년 말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아무것도 오가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게 1847년에 서부로 이주했으니까 딱 10년 됐어요 이게 1857년입니다 브리가미 회장이 57년 7월 24일에 유타 원정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58년 6월까지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오늘 다루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국가에 충성하는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물몬 반란을 평장하기 위해 대규모의 육군이 서부로 진격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붕괴했다 과거에 받은 핍박을 회상하면서 정창민들은 다시 한번 살고 있는 집에서 수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두려워했다 그 수개월에 걸쳐 성도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했다 유해 지도자들이나 회원들은 다시금 압제를 받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교회와 연방정부 간 갈등의 진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성도들이 복수결혼 관행과 유타 준주 정부의 교회 통제에 관한 문제였다 1856년에 유타에서 주 자격 취득을 대신 청하여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물몬 문제는 국가 정치의 단상이 오르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황당하죠? 몰몬 반란을 평장하기 위해서 대규모 육군이 진격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단 미국 정치 상황이 언급되어 있네요 1854년에 공화당이 창당이 됐댑니다 공화당이 이때 창당이 됐네요 민주당은 이미 있었던 것 같고 공화당이 철투철면 반노예제 정당을 기초로 창당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노예제하고 이게 야만적인 제도다 그러면서 노예제하고 일부다체제를 묶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역시 자기는 노예제를 지지하긴 하지만 괜히 지탄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또 일부다체제를 하고 있는 몰몬들을 몰아붙였고요 지금 유타가 준주잖아요 정식주가 아니고 정부에서 파견된 준주 관리들이 우리 성도들과 마찰을 계속 빚고 있었죠 이 관리들은 우리 성도들의 결혼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말보다는 감독말을 더 잘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 때문에 사실 안 좋아요 상당히 빈 정상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윌리엄 드러먼드라는 배수판사가 유타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자기 가족이 따로 있는데 매춘부를 자기 정부로 데려온 사람인데 자신의 도덕심은 냅두고 호기성도들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동부에 있는 진짜 정식 처화자식은 버린 사람이 우리 호기성도들은 절대로 영남 못하는 행위죠 자기 처화자식을 버리는 일은 유태인 개종자 빨리 읽을게요 리바이 에브라엠이 배석판사의 성품에 관해서 아주 혹독한 평을 하자 에브라엠이 자기 경호원들을 에브라엠의 집으로 보내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이 경호원들이 살인미수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명백한 살인의도가 있었다 체포가 됐고요 이 드러먼드 판사는 보석으로 섭방된 후에 몰래 도망쳤어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제임스 부케넌 대통령인데 사직서를 보내면서 자기 변명을 한 거겠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몰문들이 유타 대부분의 기록을 파기했고요 그 지도자들은 연방 관리들을 업신여기며 맹세로 뭉쳐진 비밀결사대가 유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브리건명의 말 외에는 법을 모르고 1854년 존 W. 굿리슨이 이끈 답사대를 대학살한 것은 인디언들이 아니라 몰몬들이었으며 유타인은 모반 상태가 상준하고 있다는 비난을 덧붙였어요 이 부케년대 당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상조사를 했겠죠 이게 사실인지 조사를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관련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후기성도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있네요 유타의 실 상황을 조사해 보거나 자신의 의도를 영 주지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조지아 출신의 알프레드 커밍을 주지사로 임명했고요 2005명의 군인들에게 그를 솔틀레크시티까지 호위하려고 명했습니다 이게 부케년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당선되면 불이간명을 주지사로 앉히겠다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딴 사람을 주지사로 임명하고서는 보낸 겁니다 그리고 호위 명목으로 25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딸려보낸 거예요 이 군대를 이끄는 장관교가 존 플로이트라는 사람인데 강력한 반몰몬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만약에 솔틀레이크로 들어오게 되면 맹목적인 전투를 벌일 사람이었어요 루이스 카스 국무장관이 커밍에게 절대로 몰문 생활 방식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를 하고 보냈습니다만 알 수 없죠 당시 워싱턴에서는 분위기가 호기성도들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았죠 또 안타까운 게 일리노이즈 소속의 상원의원인데 스티븐 A. 더글러스 상원의원은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인데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인지 어쨌든지 반몰몬 감정을 드러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선자 조제 스미스가 이 더글라스 의원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다네요 이게 대절의 뉴스지에 실렸었는데 우리 선자는 더글라스가 어느 때인가 미합중부 대통령이 되고자 열망할 것이나 만일 그가 호기성도의 대항에 손을 들어올린다면 그는 내 위에 임하는 전능자의 손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대요 마치 무슨 일이 날지 알고 있었던 마냥 실제로 1860년에 더글라스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패했죠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요 우리 학생교제에 좀 요약돼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군대를 파괴했느냐 이게 유타전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총 네 가지가 요약돼 있네요 첫 번째, 몰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고소들이 계속 날아왔어요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발간된 동부 여러 신문들이죠 언론들이 문제였죠 뭐 언론은 항상 공정하게 기사를 낸 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사들, 언론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100%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문사나 방송국이 있더라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우편의 하청업자였던 W.F. 마그라우가 워싱턴에 서한을 보냈댑니다 몰문들이 범죄와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몰문들이 인디안 부족과 친하게 지내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짓 고소 이것도 인디안 부족 대표인 토마스 S. 트위스가 워싱턴에 또 서한을 보냈댑니다 다 우리의 성도들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북현원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소문만 믿고서 보낸 겁니다 군대를 이 소식이 들려온 게 7월 24일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브리가명이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했나봐요 우편회사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 우편물을 중개하는 인데펜던스의 우체국에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근데 웬 군대 물자가 서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라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연방 우체국이 일방적으로 브리가명 소유의 우편회사와 계약을 취소해버려요 계약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조사해 보니까 대단히 부대를 유타로 파견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렸어요 24일 날 뭐 한 달도 안 걸렸죠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타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고 있었어요 24일 날 솔데이 계곡에 도착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기념 행사 그래서 10년 기념 행사예요 자 여기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전포고문을 발표했어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자 여기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는 적대사력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복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연방정부는 조사위원회나 기타 다른 사람들을 파견해 이런 경우 관례로 되어 있듯이 진실을 확인하자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인급 우리를 억눌러온 문제가 우리들로 하여금 지휘적 운능이라는 제일 원칙에 따라 자기 방어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러 기구가 우리에게 보장해준 권리이며 정부 또한 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시도도 하지 않고 비굴에게 복종에 추방되거나 학살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거룩한 종교와 하나님 및 자유에 대한 의무상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정부의 공격 행위로 받아들인 거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 관한 율법이 있어요 만약에 적이 공격해왔다 이제 군대가 공격해왔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이 있거든요 혹시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여기 교리학생활 98편이에요 회귀에 대한 율법, 보복에 대한 율법,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율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고대부터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준 율법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을 이루하니 곧 나주가 그들에게 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나 족속이나 방원이나 백성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지 말라는 것이였 이것이 전제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단 하나님의 지시가,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먼저 나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공격을 받았을 땐 어떡하느냐 만일 어떤 나라나 방원이나 백성이 싸움을 선포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평화의 길을 세우라 만일 평화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증언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하느니라 그러면 나주는 그들에게 맹용을 줘 그 나라나 방원이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는 것을 그들을 의롭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최선 세 번은 평화의 제의를 하라는 얘기죠 세 번은 공격받았더라도 일단 평화를 제의해라 그래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공격해나가도 죄를 묶지 않겠다 의롭다 하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세 번은 상대방 공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평화를 제의할 시간도 지지 않고 그냥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 방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이유로든 모든 군대가 유타 준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라 유타에 있는 전군에게 침입을 격대시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했고요 개엄을 선포했습니다 개엄은 군이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적이 공격해오면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 백성들처럼 그냥 무릎 꿇고 공격을 받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반격하는 게 맞나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얻어맞고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 가족은 지켜야죠 싸우러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공격해왔어? 그러면 나가서 너희도 한번 당해봐 적진으로까지 들어가서 상대편을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쳐들어오는 적은 막아야죠 그냥 멀쩡히 있으면 안되겠죠 아무튼 전쟁에 대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유타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아무튼 시민군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자나 투입군들에게는 어떤 국물이나 주사물도 팔지 말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 가는 이주민들이 후기성도들 마을에 들리면 거기서 음식도 사고 보급도 하고 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일체 지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주자로 가장을 한 간첩들이 있다라는 스파이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접촉하지 마라 그리고 별동대를 조직해서 보급수례를 공격하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전쟁은 총과 대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보급이 전부입니다 첫째도 보급이고 둘째도 보급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 거대한 군대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왜 우크로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쩔쩔 매우고 있느냐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준비 없이 공격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반격을 받고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죠 보급이 전부예요 탄약이든 식량이든 계속 뒤에서 보급을 해줘야 전쟁을 하죠 그런데 후기성도 별동대가 보급수례를 공격을 하게 했어요 아직 솔트레이크로 오고 있던 이주자들 후기성도 이주자들은 빨리 개국에 도착하도록 인도한 다음에 이때부터 이주 계획을 전면 취소해버렸어요 이제 오지 마라 위험한 상황이다 북해낸 대통령에게 친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평화위원회에 의해 만족할 만한 주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육군이 유타에 진입할 수 없다 라고 천명을 했어요 대통령에게 그리고 또 교회 오랜 친구인 토마스 엘 케인 대령에게 요청을 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정부에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도 보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리차트 장모가 비교적 뉴욕타임즈는 편견 없이 우리 성도들 의견을 실어줬답니다 먼저 2500명의 부대 중에 벤 블리 대위가 선발대로서 먼저 술래개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식량과 동물 사료를 구하기 위해서 도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식사들은 잘 대해줬나 봐요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고요 교회 모임에서도 참석해서 대체 어떤 분위기인지 진짜 워싱턴에 알려진 것처럼 반역 모의를 꾀하고 있는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갔어요 벤 블리 대위는 몰문들이 미국 정부에 반항할 그럴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대장에게 이것을 보고를 했어요 묵살당했죠 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주리 출신이고 그중에는 옛날에 미주리에서 우리 성도들 쫓아낼 때 거기에 합류했던 같이 했던 폭도들도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벤 블리 대위가 다녀간 후로 브리간명을 계속 자신의 계획대로 해나갑니다 일단 계엄령 선포했고요 군의 유타 입성을 금지시켰습니다 가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공격한다 이제 선포를 했어요 유타의 거의 모든 지역사회에 방어 준비를 하도록 했고요 또한 마을을 관리하는 감독들에게 만약 전쟁이 터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라고 기시를 했습니다 소위 옛날에 하던 거죠 초토화 작전 사람은 후퇴하면서 그 집이든 마을이든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여기 군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도록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여기 마운트 메두스 대학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 하였어요 이런 분위기 하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를 텐데 이전에 후기성도들이 많이 살해당했었잖아요 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후기성도들이 강자 입장에서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크 회장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아까 벤 블리데위가 솔레 계곡에 나타날 즈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주민들한테 어떤 보급품도 판매하지 말아라고 브리감형 회장이 지시를 내렸잖아요 이러니까 사실 이주민들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식량 같은 게 좀 필요한데 후기성도들 마을이 문 닫고 드러보내주지도 않으니까 막 그냥 화를 냈죠 그중에 이 판처부대라고 정식 명칭이에요 자신이 이주민들이라고 우린 판처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알칸소 출신이랍니다 그중에 미주리의 살쾅이? 미주리의 살쾅이라고 하는 1단의 기수들로 구성된 이주자 부대가 유타 중부를 통과하고 있었대요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기성도 마을에서 공 팔지 않는 겁니다 식량을 그러자 이 약탈 행위를 했어요 우리 그 지역 농부들 아마 밭에 있는 걸 몰래 뭐 가져가든지 하여튼 창고에 있는 걸 털어가든지 하여튼 그랬겠죠 게다가 이 미주리 출신자들이 더러는 자기가 조세스미스를 내가 죽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팔리프 프레짱노가 살해당했어요 미주리에서 팔리프 프레짱노는 그 미주리 서부하고 솔레이크로 오가구가 있었거든요 그 복서결혼한 아내 한 사람도 동부에 아직 남아있었어요 프레짱노가 왔다 갔다 했고 그런 와중에 올리버 카우들이 또 만나서 교회에 다시 침례받게 되었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아예 또 이 팔리프 프레짱노를 살해한 자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판초부대가 팔리프 프레짱노를 살해한 그 사람들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또 들고 있었어요 하여튼 상원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일은 조금 안타깝게 돌아갔어요 인디언들이 이쪽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몰몬이들 포기성도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를 유타주를 통과하는 다른 이주민들은 동부에서 온 사람들 인디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죠 무서워하고 그래서 안 좋아했대요 인디언들이 어느 한 부족이 이 판초 마차 부대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 이주민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백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마차를 둥글게 배치하고 이 안에서 바깥으로 송을 쏘는 방식으로 인디언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인디언들은 여기 둘러싸고서 공격을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이주민들 숫자가 적지도 않고 총으로 맞서니까요 그래서 인디언들 중에 상당한 사망자가 나왔어요 물론 이 판초 부대도 사망자가 좀 나왔겠죠 인디언들이 돌아간 다음에 인디언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이 시더시티 시민들이 판초 마차 부대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인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약탈도 했고요 성도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고 인디언들이 분위기가 안 좋고요 게다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기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저의 스파이들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주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과 합세해서 공공하게 위협해왔듯이 성도들에게 싸움을 고려할까 봐 또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동쪽에서도 공격해오고 서쪽에서도 공격해올 수 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육군들이 조금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스테이크 회장이 브리간명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먼 거리인데 사흘만에 솔트레이크에 솔트레이크에 도착했고요 도착했고 영 회장으로부터 어쨌든 사치하지 말고 무사히 가게 해라 라고 서신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브리간명 회장이 느낌이 안 좋았나 봐요 하스렘에게 뭐라고 지시했냐면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말을 타고 전력회에 다해 질주하십시오 라고 만약 이주자들을 막기 위해 모든 아이언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주자들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적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손대지 마라 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밤낮 서둘러서 돌아갔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나서입니다 아까 얘기 나왔죠 존 딜 일한 사람 이 사람은 인비안들을 달래기 위해 파송되었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때 브리간명이 인디안을 담당하는 관리로서 파송한 거예요 가보니까 인디안들이 막 흥분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디안들은 막 백인들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딱 가 있으니까 자기도 위험하거든 그래서 인디안들을 달랜 겁니다 알겠다 나는 몰몬이다 난 저들과 다르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도시티 일부 과격한 사람들 분노한 인디안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가는 저 인디안들의 불꽃이 이 후기성들에게도 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계획을 꾸몄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냐면 이 마을에서 이주민들에게 평화사절단을 보내요 우리가 인디안들하고 우리가 친하니까 만약에 적대 행위를 그만둔다면 그리고 무기를 버리고 적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주자들을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인디안들 적대적이라도 우리들이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지금 안 그래도 긴박한 상황인데 이주자들이 도우미성끼리 오니까 믿었죠 순박한 몰몬들 믿었죠 실제로 이주민들이 무기를 내렸어요 무장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기성도 군인들이 시민군이 돌아가는 척하다가 되돌아서서 남자들을 다 사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진이 없어지니까 쳐들어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사살해 버립니다 여자들과 어린이를 포함해서 120명 가량 남자들도 한 100여 명 있었겠죠 100명까지는 안 되겠다 여기 보시면 단지 18명의 아이만 살려 뒀습니다 왜 18명의 아이들이냐 아이들도요 살이 분별이 가능할 만한 연령의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너무 어려서 이 사건을 기억도 못할 만한 나이에 애기들만 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정부의 도움으로 동부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졌다고 하죠 브리가멘 회장이 분명히 그들을 적대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라고 지시를 보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 밝혀져요 사실이라는 것을 존 딜리 이 사건은 한동안 묻혀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교회에서도 파악하지 못했고 이 사건을 벌인 사람들은 인비안들하고 이주민들하고 사회 전투였다 인비안들이 저들을 몰살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요 결국 20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특히 존 딜리 이 사람이 주동자였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됩니다 유타 법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에서는 저기 몰문들이 이 사건을 숨기고 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진상을 밝혀라 진상을 밝혀라 라고 막 떠들고 하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걸 숨긴 적이 없었어요 다 밝혔고 그리고 관련자들 재판에 회부했고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 실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기성도들이 왜 이런 일을 벌었... 왜 이렇게 행동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형제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존 딜리 는요 근육,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머리, 주동자, 머리 이것을 다 계락한 처음에 시발점이 스테크 부장님이면서 메이오였던 아이작 하이즈 있죠 그분이죠 제가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분이 처음에 방앗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알칸사 여행하는 분들이 인디안에게서 샀던 그 뭐야 밀더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안 해준다 왜냐하면 그 계염령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아이작이 사람을 죽였는데 하여튼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했던 이유가 그게 사립운별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 하나 둘씩 일이 커진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존 딜리도 처음에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지만 그 아이작하이드가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을 설득을 했고 그래서 하나 둘 교회 지도자들이 가담을 하게 되고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거기다가 인디안까지 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백기를 들고 마운티미더에서 만났을 때 백기를 들고 우리는 너희들과 평화 협상을 하겠다라고 해고는 나중에 그냥 다 이렇게 처치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이작이 어떤 그런 자기가 매일이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함부를 내고 그런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요 그리고 복수심 이런 것 거기에다가 이 사건을 그 뭐야 숨기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다 합해져서 일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이었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너의 손으로 복수하지 말려고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수를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대참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때 지금 우리가 핸드폰 다 있잖아요 의사소통하는 게 빨랐었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게 우리 교회 책이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것을 미화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뭐야 excuse 그런 걸 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팩트만 이렇게 서술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들을 게 뭐냐면 존 딜리만 처형된 것이 처형되었어야만이 아니라 그건 약간 불공편한 것 같아요 존 딜리한테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주동한 자는 아이잭 하이였거든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두뇌라기보다는 행동 대상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게다가 후기성도만 여기가 한 게 아니고 인디언들과 함께 벌인 일이에요 맞아요 존 딜리도 자신이 인디언 담당자로 파송되기 때문에 아마 책임감이 있었고 자신이 실책을 또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꼬여온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평시였다면 뭐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계엄 상황이었어요 일주의 전시 상황이었고 이 성도들도 굉장히 심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은 배우시나요 존 딜리는 분명히 승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학살이에 가담한 사람들은 아마 해위원교회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 계속 읽어봤더니 존 딜리의 자손들이 교회에 요청을 해서 성전 축복에 대한 것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을 요구를 들어줬다고 나와있네요 네 그거야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교회는 해달라고 하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요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법회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솔하게 감독님을 찾아뵙고 인정을 하고 해결을 하고 그 길에서 떠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자기 나의 힘으로 이것저것 숨기려고 하면 일이 정말 더 꼬이고 그냥 해결하고 주님께 그냥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박해를 받았을 때 참아라 라고 적이 공격해왔을 때도 싸우려 하지 말고 평화를 선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이 공격해왔는데도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네 저도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안 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그런데 꿈으로 주님께서 이번이 너의 기회다 너는 지금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었지만 맞서서 싸웠고 이겼고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됐는데 제가 경험상이래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당신의 법을 주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150주년 마운틴 미디어 사건 때 공식적으로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한 그런 성명서를 내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구글 마지막에 읽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걸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브리감영도 사실은 체포영장에 발부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 나와서 해명을 다 했고 그리고 브리감영은 그와 같은 것을 알았더라면 자기는 반드시 막았을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존 디 리가 또 아마 어떤 성품연의 모르겠지만 어떤 정의감이 불타서 그럴 수도 있었겠고 잘못된 판단에 있어서 그럴 수 있었지만 결국은 이것을 제가 보겠는데 결국은 우리 그 당시 몰몬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어쩌면 치명적인 좋지 않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뒤에 서 있는 영향력이 누구인가 또 한 번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내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자 그 힘을 사용한 거죠 이런 와중에 사탄이 성공한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주님께 의지하고 견디는 것도 포기하게 하고 겁먹게 하고 항상 두려움이 죄의 근원이 돼요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말이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사탄은 쉽게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충실한 후기성도 느렸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사람들이었는데 떨어져 나가게 됐잖아요 교회가 한동안 이 마운트 메도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타 전쟁 관련해서 협상을 했거든요 사면 해주겠다는 관련한 모든 왜냐하면 우리 시민군이 군 부대를 공격하기도 했거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사면을 받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유타주 자체 내에서 재판이 벌어진 거죠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전쟁을 어떻게 대비했느냐 육군이 와이오밍주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유타 시민군이 우리 교회에서 스파이를 보냈어요 미 육군에 유타 시민군이라고 하니까 스파이를 보낸 게 맞죠 이 부대 내의 분위기 이 반몰몬적 협박 그런 거 모두 이 부대에서 일하는 모든 정보를 그 브리감명 회장에게 알렸습니다 교회 스파이 보냈고 나부 군단에 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1100여 명을 캐는 계곡으로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육군 부대가 넘어오려면 계곡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를 딱 틀어막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2500명이라도 1000명 정도면 계곡은 막을 수 있죠 긴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 또 병사들은 벽을 세우고 차물을 파놓고 저격병 저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 심지어는 큰 돌을 부대 위로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44명의 습격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옛날 나부군단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군복무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습격대에게 군대의 소재나 루트를 확인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나가라 군대 소유의 동물이 놀라서 우르르 도망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소나 말 같은 거 보이면 쫓아내 버리라는 얘기죠 어떻게 마차를 끌겠어요 마차에는 불을 질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풀밭이나 도로의 측면에 불을 질러라 겁먹도록요 야간 기습 공격으로 그들의 잠을 방해해라 사람을 죽이지는 말되 그들의 수레는 파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들의 소유의 동물을 도망치기에 쫓아버리라라는 지시를 받고요 이 44명이 물먼스 습격대가 아주 종행무진을 하면서 여기저기 수송부대를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보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군대 전체가 진군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타계국이 들어오기 전에 겨울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게다가 요거 그냥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부대가 아마 미주리주에서 이쪽 오레곤트레일을 따라서 오고 있었겠죠 알려진 길이니까 여기에 포트브리저가 있어요 여기서 오레곤트레일하고 물먼트레일이 갈리는데 여기는 미국 육군에서 만들어놓은 거였거든요 우리도 후기선들도 이주할 때 신세지구 하긴 하는데 여기 물먼시민군이 여기를 습격을 했어요 포트브리저를 태워버렸어요 여기 요새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군 전체가 요새를 이용하지 못하고 야영을 하게 만들었어요 체력을 고갈시키도록 두 군데 요새를 습격을 해서 태워버렸답니다 시민군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쪽 이쪽 길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를 틀어막았다고 했죠 계곡을 그리고 이제 군이 진군해오면 진로가 뻔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만약 군이 들어오게 되면 이주하도록 이런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유타의회에서 대표를 보내고 토마스 케인 대령도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제대로 조사해라 하고 종용을 했어요 잘못된 보고에 근거를 두고 군들 파견한 거다 막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토마스 케인은 아예 솔트레이크로 찾아왔어요 다시 커밍 주지사 또 만나고 육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리감명하고 이 커밍 새로 임명된 커밍 주지사가 오고 있잖아요 부리감명하고 사이에 계속 협상을 벌이도록 했고요 보시면 케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호카린 날씨에도 캣뿌스쿼까지 가서 협상을 맞아 버렸답니다 근데 경비부왕한테 총을 맞을 뻔하기도 했대요 이 케인의 노력으로 어쨌든 협상이 타결이 돼요 평화위원회가 주입되고요 공격을 하지 않겠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면 미합중국이 합중 육군이 솔드의 계곡으로 들어오도록 하지만 충돌은 하지 않고 협의사항 중 하나는 육군이 들어오고 나서 조용히 들어와서 솔레이크시티와 프로브에서 최소 64km 떨어진 지점에 연방군대 초소를 세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858년 6월 26일 육군이 들어옵니다 근데 전쟁은 아니고 여기에 미 육군이 주둔하기로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미 육군이 들어왔을 때 불의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미 육군이 들어올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남으로 이주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유타 남부 거주자들은 이동하진 않지만 이동해오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북부로 마차와 우마차 이런 사람들 좀 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다른 곳에 북부에 거주하는 아이다호나 이런 데도 북쪽이잖아요 이런 데 있는 적고 패기 있는 성도들은 농작물 초세원에 물을 대고 재산을 보호하다가 필요하면 밀집을 가득 채우는 집에 불을 놓은 뒤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유타 계곡 북쪽에 구조하는 약 3만 명의 3만 5천 명의 성도들이 이동을 해요 군대가 여기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그 전에 이 북쪽에 있는 성도들을 여기 솔렉시티까지 포함해서 다 남쪽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인데 비우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성전 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성전 기초 기초 만들고 이제 기초를 만들고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릴 참이었어요 저기 산에서 돌 잘라갖고 잘라온 돌들 다 묻어버리고 성전 기초도 다 그냥 땅에 묻어서 평평한 땅처럼 아무것도 없는 땅처럼 만들어 놓고요 이 교회 기록들도 소각하거나 아니면 파묻어버립니다 기록을 왜 태워버렸나 몰라 그래서 아쉬운 것 하나는 브리간명 회장이 그 솔트의 계곡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흑인들에게 신권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때 관련된 의사록이라 뭐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때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교회 기록들을 자 그래서 대규모 2주가 벌어집니다 게다가 55년에 메뚜기 때 스크리바바 아 54년인가요 메뚜기 때 습격을 받아갖고 유타경제가 몇 년 동안 안 좋은 상태였어요 성도들이 식량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가까스로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는 우리는 모든 집을 아버지 마차 한 대에 씻고 출발 명령을 기다렸다 우리는 밤에 언제 육군에 관한 소식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을 청했다 우린 우리 생각으로는 육군이 우리를 파멸시키러 올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우리가 저녁에 대규모 부대와 함께 떠나게 된다고 말씀했다 낮 동안 내내 아버지가 방 안에 온통 나뭇잎과 밀집을 흩어놓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괜찮다 예야 이 집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겠지만 그들까지 보호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거란다 태워버릴 거란 얘기죠 네 태워버릴 거란 얘기예요 네 1858년 봄 우리는 몰몬데이 이주가 있던 때에 이동했다 우리는 남쪽 멀리 스페니시 포까지 갔는데 그곳에 저 지대에는 가축에게 좋은 먹이가 늘려 있으며 강에는 고기가 풍부했다 당시 유타 계곡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행선지가 어딘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모르는 채 가구와 농장기구 등 사실상 모든 것을 들고 집을 떠나 나무로 이동했다 그러한 대이주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과 빈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카펫으로 만든 바지를 입고 부대 쇼가리나 헤진 옷으로 발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인들은 옷을 한 대 꿰매어서 발에 신을 목화신을 만들었다 맨발 차림의 여인들과 어린이들도 상당수였다 가족의 가족의 일곱명인 이웃의 어느 선량한 자매는 나의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가족이 몸에 걸치고 있는 소금만 빼고 가지고 있는 옷은 모두 큰 손수건으로 꼭 좌밤에 놓을 정도로 소량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토요일 밤에 자녀들을 일찍 잠재우고는 안식일을 맞을 준비로 옷을 수선하고 빨고 다림질을 하곤 했다 실상 사람들은 메뚜기 떼의 재형으로 몇 년간 작물이 급히 부족해 몹시 가난한 상태였다 이런 상태로 3만 5천 대규모 이주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호기성도들이 이주를 한 거는 자주 있었지만 한꺼번에 대규모로 수백 킬로를 이주한 거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사실 동부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에 까지 전해졌어요 도대체 미국 정부가 어찌했길래 저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 이주를 해야만 할 정도로 몰아버렸느냐 여기 뉴욕타임즈의 기사 중에 한 부분이 있네 런던타임즈 영국의 런던타임즈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800km가 넘는 인적 없는 사막길 여행에 나섰다고 들었다 또 뉴욕타임즈에서는 우리는 몰몬교를 민병대에 진압해야 할 성가실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현명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것 때문에 북해년 대통령이 아주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게다가 이 군대에 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고 했나 봐요 가랬다가 말라고 했다가 또 가라고 했다가 이래갖고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유타전쟁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 이 북해년의 블런더 이 블런더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북해년의 뻘짓 큰 실수라고 말이죠 큰 실수 실수죠 실수죠 그래서 북해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죠 이런 뻘짓을 해서 큰 요인이 됐다고 해요 오히려 호기성도들이 이제까지는 달리 오히려 동정받는 입장이 됐어요 언론들에서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 될 면도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여기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그 당시 크지 않았던 솔렉시티 여기에 일단 유권이 들어와서 한동안 머물렀겠죠 여기에 하면서 술집도 생기고 얼마 술집도 생기고 도박장도 생기고 막 그랬답니다 환탄스럽죠 이 청결한 도시인 솔렉시티가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부대가 이쪽에 시더 계곡 여기 시더밸리 라고 있죠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밑에 시더 요새를 합니다 여기에 주둔하게 돼요 육군이 그 다음 몇 년 안 있다가 여기 버리고 떠났댑니다 지금은 여기 요새가 아니고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도상에 보니까 시더포트 내셔널파크 이렇게 돼 있던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10년간 후기성도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자마자 딱 10년 되자마자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 후기성도들을 원하지 않는 온갖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솔렉시티하고 이쪽에 사창가까지 생겼대요 우리 후성도들이 만든 마을에다가 문명세계로부터의 고립은 종결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 올 이방인들의 수적인 증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육군이 들어와서 오히려 메뚜기 때 때문에 궁핍했던 성도들이 갑자기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오잖아요 또 이 육군이 요새 있을 동안 농산물 팔 것들 시장이 형성됐다고 하고요 게다가 육군이 떠날 때 1861년 아마 남북전쟁 때문인가 떠날 때 400만 달러의 인용물자가 원가보다 낮게 팔려나갔대요 육군들이 다 버리고 한 겁니다 자 헐까에 처분하고 갔답니다 뭐 구기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서는 친내와던 병사도 있다고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다루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그 시더시티에 있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끔찍한 일을 벌였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일방조로 공격당한다 매도당한다 싶을 때도 우리 교회는 혼자는 아니었어요 특히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토마스 케인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성도들의 친구라고 불렸고 항상 용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케인 대령이 어떻게 노력했냐면 아니 불의간명도 만나고 교회원 지도자들도 만나고 게다가 커밍 지지사 그리고 군대 장교들 어쨌든 이게 실제 전투로 벌어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성도들의 피해가 상당해지겠죠 이 케인 대령은 도대체 어떤 인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원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한 사람은 최소한 한 사람은 내 편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 사람은 내 편이 있다는 거 주님께서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핍박이나 공격을 받고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고 있기를 권고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질문 저에게는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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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